... 신기하다. 간식이라고 하기에는 완성도가 너무 예쁜데. 근처에 이런 맛집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한 개 식단 되겠는데요? 사장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입 안에서도 수르륵 드... 이거 아껴먹어야 돼 안에는 촉촉하고 쫄깃쫄깃하고 밖에는 바삭바삭하고 이건 100% 감자 전분입니다 전분 이게 더 단단해요 그 전혀 생각하는 그 맛은 아니고 아 저것도 맛있겠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